2023년 4월 6일생은 재능이 있다. 사람에 대해서는 정이 많고 보살핌이 좋은 장인정신이 있는 부모같은 사람. 순수하고 착한 면이 있어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다. 기업에서는 통솔력과 조정력을 살린 부서가 적합하다. 창업에서 사업을 시작해도 조직을 잘 만들어서 성공하기 쉽다. 스포츠 감독이나 커뮤니티 회장 등도 잘 해낼 수 있다. 탄탄한 조직과 팀 만들기에 능숙하고 이를 위한 어려움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정신력이 있다.